It's a beauty beauty beautiful day~~ 자 어디보자 오늘은 오늘은 11월 8일 아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그쵸? 아 주먹을 수 있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 으흐흐흐흐흐 뭐야 어디갔어 허리 죽었나베 우와 수국이다 야아 예쁘네 그래서 11월 8일이 무슨날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미국 대통령 보는 날 아 그런 날이야? 그거 아니야 아니야? 불하데이 불하데이야 브라데이요, 브라데이요. 왜 브라데이요? 너무 어이없지 않아? 이게 뭐야? 그냥 그렇게 만든 거지. 브라데이란 브라 끈 모양인 10일과 브라커 모양의 8이 형상화된 11월 8일로 연인들 간의 속옷을 선물하는 날. 아니요, 연인이 나한테 선물하는 날이 내 생일이니까요. 준비를 했어. 브라샤 샀어. 그래서 오늘 같이 사러 갈 거야. 아, 그런 줄 알았어. 나 처음 들어봤어. 나도 처음 들어봐. 자, 그렇게 오늘은 브라데이자 사랑하는 성이의 생일날이에요. 예, 축하해. 생일 축하해. 지금 송도에 와 있는데 아까 점심은 송도에 맛있는 해물칼국수집에서 한 그릇 그냥 뚝딱 푸짐하게 한 상 먹었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리고 브라를 사러 간다 하고 여러분 조용히 해. 브라데이를 함께 맞이하러 가자. 여러분도 즐거운 브라데이 보내세요. 되게 사람 없어 무한하게. 그러게요. 엄청 사람이 없네. 지금 여기는 송도, 송도 커넬 워크에 와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다양한 브랜드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쇼핑거리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한 날인 만큼 브라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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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속옷을 선물하러 가봅시다. 그럽시다. 여기 여기 있다. 브라자. 근데 여기 되게 비... 어? 아니다. 우와 나 여기 엄청 좋아하는 브랜드야. 헐 이런 운명... 프렌치? 프렌치엘. 프렌치엘. 한번 들어가 볼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브라데이를 맞아서 왔거든요. 여기는 그런 행사 같은 건 안 하나 보네요. 네. 네. 초록색? 초록색? 응. 디자인은 이게 예쁜 거 같은데? 이거 아니면 이런 듯이 그런 거? 정형으로 봤을 때는 이 제품이 났고요. 이 제품 같은 건 옆선이나 이런 게 있어요. 나도 이거 샀까? 보라색깐? 보라색깐? 보라색깐 하나 샀까? 색깔 맞춤. 이건 누구? 그러게 우리 갑자기 이렇게 들어왔다. 응. 샀어요. 마자. 바자. 앤 마이 브라자. 앤 마이 브라자. 여기 앉을까? 여기? 그래. 우린 브라자 하울 하자. 절대 나의 생일이어서 주는 게 아니고 브라데이이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이건 브라데이 선물. 자 오빠는 브라 입을 곳이 없으니까 반지 입어. 자 그러면은 우리의 언더웨어 하울. 프렌치엘이라는 프랑스 브랜드 아닌 거 같은데 뭔가 프렌치 컨셉인 거 같아요. 보여드려. 나 언더웨어 하울. 그래. 나는. 아벨. 하하하하. 바이오맥스 소재로 만들었구요. 이렇게.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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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잖아. 사람이 없잖아. 이상한 사람 같잖아. 자 이렇게 펜치엘에서 소영이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아 나 알아봤어. 심지어 알아봤어. 심지어. 자 이런 드로즈 스타일이고 쫀쫀한 소재에 되게 소재가 쫀쫀네. 이런 겁니다. 미안해. 내 거는 슬쩍만 보여주는 거 같아? 너무 이렇게 들어가서 그런 건 좀 그래. 엑스맨에서 유재석이 했던 철가방 알아? 철가방? 알지? 여기도 넣었다.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알지? 그렇게 그렇게 할게. 자 여러분 갑니다. 네. 됐지? 인상 저희의 브라자 하울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끝. 네 이제 시작하세요. 시작하세요. 저긴 등대요? 응. 등대인가? 아 포장맞지? 아닌데? 뭐였지? 저게 뭐라 그러지? 바람막이. 회전목마? 아닌데? 바람막이. 저게 뭐지? 풍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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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전목마. 바람막. 바람막이래. 우와 대박이다. 우와 진짜 멋있다 근데. 산업혁명이 떠올랐어. 인더스트리얼 레벌리션. 새해 같아 새해. 그러게. 오 추워. 완전 추워. 새해라고 하니까 춥기도 한 것 같아. 그래요 오늘 성희의 생일 그리고 브라데이.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해피 브라데이 투 유. 해피 브라데이 투 유. 해피 브라데이 투 유. 성희 생일 축하해. 고마워. 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여러분. 성희한테 생일 축하 메시지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 빠이빠이. 뚜루루루루루. 마지막 선물. 진짜? 뭐야 갑자기. 뭐야. 아니 엄청 시침이 떼고 있다. 이야 신난다. weren't지 나는 undercover다. 맛있다. 두 clears는다. 아... 구우과자. 눈에 더 불러Pa는 육수인데 이 에피소드 함수로